눈 좋은 놈이 유리한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내가 존나 불리... 잠깐만, 마이크... 내가 존나 불리한 전장이야. 안 보여. 호기심 천국이 지는 것 같은데? 뭐야, 뒤졌어? 뭐야, 이 모지린은... 런! 호! EDR!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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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으 으아아اه! 너희들 그냥 잘 지나가면 되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죽지 때려가지고 꼭 둘이 죽게 만들어 너 괘씸하니까 나 보험 안 하긴 했는데 너 보험 안 죽는다 괘씸죄! 내 착용! 나는 나쁜 놈이야 아 이거 사무실 털려있지 않으려나? 너무 늦었는데 말 없는데 체크부터 해 책상에 뜬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픽카드님 쟤는 핵인 줄 알았겠다 너무 말도 안 되게 헤드 딱 한 명만큼 죽어가지고 자 일단 여기부터 체크할게요 선생님들 그래픽카드님 그래픽카드님 가스 아날라이저 그래픽카드님 아 레알 크랙인데 아 레알 크랙인데 아 레알 크랙인데 컴퓨터 여느니 빨리 가서 저기 이머컴이나 이런데 먹는 게 낫지 않아요? 맞잖아 유지하면 너무 높은 곳으로 가는 거 같기도 한데 왼쪽에 유저야? 저 방금 전에 튀긴 거 제 개인 집 전원이 내려간 거예요 아야 하차다 아야 하차다 그래픽 카드님 아니 아까 까부지 말고 세이브에서 써야 됐나? 겁나 안 나오네 위조 같은데? 저리로 간다 머리 2층으로 오겠는데요? 빼놓은 거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인다 여기 뭐야 이거? 안 보여 그렇죠? 팔각장 확인 여기는 진짜 울리 2층 뭐야 1층 아니면 바로 나가는 게 나을 정도인데? 머리 위에 있는 거 같다 머리 위에 있는 거 같다 그냥 터미가 떨어지는 거 같다 난 안 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예! 너무 어려워. 오우 예! 이 버거 요 끝에 화장실이 뭐 있던데? 이건 뭐예요? 이게 뭐임? 항상 궁금해했어. 이거 뭐하는데 쓰는거야? 아 이게 시빌 레쌀? 오우 예! 오우 예! 세이프롬 열렸는데? 세이프롬 열렸는데? 그래 세이프롬 열렸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말고 먹을 게 없다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게. 털었네. 밑으로 내려가 볼 필요 없을까? 밑에 확실히 털려 있을까? 다? 이거 저 끝에인 것 같은데? 먹을 자리가 없네. 쉿. 초록색. 초록색. 아이 너무 아깝다잉. 페이퍼 7만. 됐죠? 스피펜 싸다고? 스피펜 말고 따로 뭐 가져갈 건 없긴 해. 이렇게 오래 있어도 되는 건가? 11SR 넣으러 가야 되죠? 키 제가 넣으러 가야 되죠? 맞아요? 선생님들. 거기 키 내가 사입하러 가야되지? 거기 키 내가 사입하러 가야되지? 파파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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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 파파존스. 보통 안전한 루트는 키 삽입하고 몰리비게로 내려간 다음 지하라인 타고 내려가면 되긴 하는데. 쉬잇! 문제는 존버구만이요. 올라가 있는데. 이머컴으로 나가래. 이머컴이 어디지? 이머컴이 왼쪽 그쪽인가? 볼리필터? 에이. 바로 나가죠. 이따 먹으면 좋긴 한데. 아까도 욕심부리다가 전술적 버점변형맨한테 가랑이가 찢어져서 욕심부리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20일이 어딘데요? 20일은 또 어디야. 20일이 어딘가 유저가 살아있으면 듬벌 확률이 항상 있어요. 20일이 어딘가 있어요. 20일 구매했어요. 나 무기창고라구. 소위기. 귀찮다. 나가자. 그래픽카드 먹어야지. 그런거 먹을 시간 없어. 응. 나가자. 저기가 이만큼이잖아. 저기가 이만큼이잖아. 하나 없고. 네? 뭐야? 저기. 뭐야? 어디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 아, 이거.. 드셔야죠? от медведи.. 지제이! 1대2 싸우고. 터치 싸우고. 아... 인터체인지 프로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 뭐야? 나 4킬 했어 일단 나 5킬